계단대! 오빠 계단대! 계단대! 전방 전방! 계단밑 전방! 궁전 넘어갔어 거기 먹어! 다 탈대! 왔다! 궁합 궁합! 대피! 아 개구스! 나이스! 죽었다! 아! 장모님이랑 점심 먹고 저녁은 엄마랑 가족들도 형 어린이날 이벤트까지 같이 했네 어 그렇지! 뭐 이대로 큰톡 뺄 필요가 없겠는걸? 큰톡 뺄 필요가 없겠는걸? 평균... 배그 시청자 평균팔면 언급 NO! 어제 그래도 많이 봐시던데? 어제 좀 많이 보셨던데? 오호 한 200명 모셨나? 아니... 스포 한 200명 모신다 아이가? 반샤 갔다! 아냐아냐아냐 아아아! 갔어요 갔어요 나 실수로 말하는걸 그대로 채팅쳤네 아니 뭐 채팅쳐도 되는데 스포 할때 이상하게 공손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많이 없잖아 헤헤헤 그래서 그런것도 있긴 해 우물우물우물 나이스 우물 박스! 우물 박스! 아 빅뭡입니까 이거? 아 성장형 랩뭐야? 채팅이 안쳐지네 어? 뭐야? 아 뭐야? 다시 들어왔다 자율서버 들어왔는데 아 맞네 너무 빨리 방이 생겨가지고 아 근데 이런적 있었어요? 한 번에 다 튀긴게? 한 번도 없어 아니 왜 하필 내가 하는 날이래? 하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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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때문에 이런건가? 야 그 와중에 균정적인 힘있다 손불라이스 이라는데 하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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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풍선은 오랜만이야 하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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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안전할라다 필먹었다 뒤사람 하필 하필 아 제발 아 안되겠다 양념.. 양념 맞네 아 가운데 상대방 순아 한 명이잖아 내려갔어 됐다 우리 3명 묻혔다 이제 저도 한 번 내려가 연막이다 연막 나이스 어? 나 마우스 풀렸어 와 확 돌아간다 아래에 달짝 연막 하나 복 하나 복 하나 내꺼 올게 안보이노 길알봐 내가 올게 짜줘요 안보이는데 중? 어? 기조심 방조심 어? 중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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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 뭐야? 뽀나가 많아? 조기통 어? 오빠 계란 둘 계란 넬 오빠 계란 넬 패스 계란 씨나? 계란 씨나? 계란 씨나? 형 멋있다 중공있다 중공 나보다 지웠구나 방이 내란다 조심해 이거 겨울에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빠졌다 스페셜포이 나이스 박본어 씨 아 이거 깔렸다 방 설파 하나 설파 하나 방귀빙 설파 하나 있다 방이 많아 설파 하나 9시 하고 9시 하고 아 하나 땄으면 가능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다 어 나 패스 당했네 나 방이 뺀 줄 몰라 그 중뺀 줄 몰랐어 예 빼가지고 착한 남자 형이 그 패스 해가지고 그건 아닌데 아빙 좋아요 더블킬 소리가 텐션 떨어지게 한다고 2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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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 아니 뭐야 오우 아 나 멍 때렸어 뭐 아무것도 안 할 때는 두 분 중에 한 분은 전등빙 대기해도 될 듯 그래야 중옥을 계속 안 넘어 볼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아 내가 뭐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잘 됐었나 보다 파이팅 파이팅 한 발 쏘고 올림 너 오늘 중청 한번 같이 할까 중청 한번 놔둬 어 어 노노노노나 안다 나 안다 전진한다 밀렸다 이번엔 안 나왔네 알 좀요 전역병 대기 전역병 대기 전역병 대기 중소리 많다 어 개단하네 폭 폭 가고 내려갔다 응 전역병 대기다 중소리 폭 온다 피가나 피가나 방 조심 뭐야 방 방 방 방 중계단 중계단 반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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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페셜 이거 온 거 아니야? 이 사람 중계한다 옷 갈게 오 기계네 대구 중 대구 중 중계 중계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막아보자 계속 나 전내빙 대기하는 확인 벙 안녕 어서 오 다음판에 말하면 중작업 해주는데 빠짐 중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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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삐 랩 알 좀요 랩 나와볼래? XRZ 양해합니다 원샷 난다 대단하래 수나 대단하래 수나 올라와 있다 올라 올라온다 이거 포가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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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 조심 잘 잡았나 방 연마 안 해 설 때 방 방 방 아 설 때까지 나이스 하나 더 있었어 개구 소리 개구 소리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아하 집 잡다 박스 한번 먹을게 오케이 중총 한번 응 그럼 뒤에서 폭망 까줄래 방 다 들어간다 이거 아 나는 안 내려갈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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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킹 다른 쪽으로 한 방끈 중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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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올린다 중대 중대 테디 선전 어 어 와 총이 안 맞냐 갑자기 오케이 어식 다리 봐 다리 봐 아 굴비 왔다 야 미쳤다 방금 스페셜 포인트 너무 쏴버렸다 야 방 들어왔다 하나 방 설파죠 개구아 컷 컷 방 컷 방 설파 설 때 나이스 와 다행이다 와 시원하다 시원해 와 진짜 울 뻔했다 총이 안 맞았어 하하하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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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이겼으니 장땡 어 와 아 빙 하나 대박이라지 대무순 가도 되지 나이스 수나 없어 수나 없어 나 내려갔다 응 내려간다고 오케이 코 빙 하나 까줄까 뒷빙 하나 아니 어 내려갈 때 빙 안 까도 돼 코 하나 내려갔다 올게 어 뒷받 왁궁 개피 컷 뒷빙 뒷빙 두개다 네 뒷빙 하나 더 뒷빙 하나 더 계단 보지 마 나 안 먹어 그럼 그냥 계속 튕긴다 전방 전방 계단 밑 전방 쇼핑 한 개 쇼핑 한 개 아 중들 누구 보고 있나 우리 오케이 오케이 아 재밌다 이렇게 집중되니까 재밌다 집중할 수 있는 판 치고 빠르기 개구방 개구방 설대 하나 방둘방둘방둘 설하고 있다 아홉시 아 일로 가야겠다 아 방 셋이다 형 멘토 줄게 아홉시 둘 아홉시 설파 하나 설대 삥 설파 설파 나 삥이다 아이씨 아이씨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흠 중작을 패해 내가 중작을 해줄게 가 가 가 가 다 가요 다 가요 야 이거 먹을 수 있을란다 개구 중 개구 탔다 기계 기계 아 그냥 개구 탔었는데 나이스 컷 컷 중서나 있고 나이스 기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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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피 나이스 샷 살려줘 내 총 좀 사실 동물이지 인간 동물이죠 동물적 감각 애니멀이지 애니멀샷 애니멀해 나이스 수나 없잖아 에이 주먹 편하게 쏴 볼게요 내려놓은 것만 조심 수나 있네 누구지 수나 누구야 대검 차고 있었는데 검 큰 거 수나 형님 아이가? 점식이 형일수도 있어요 설파 하나 수나 형님 아시 서름이 아시네 조흥이 쪽 연막이 다 방귀 위이스 아웃이 하나 방둘에 방귀 중옥 뒤겄지 하나 폭폭폭 나 삥 저 삥 저 뺏어 나면 방하기 힘들어 내가 좀 살려줘 줄도 없이 다 줄도 없이 야 조흥 연막 치고 가거나 나 옷방 가자 피 없는 사람 옷방 가자 아 오케이 내가 왔게 내가 잡아줘 폭폭도 시 아 아 짜증났는데 아 뒤에 있는데 잡았다 아이고 어 뭐고 컷 들어왔봐 건디 먹어줄게요 죽음 밀렀다 죽음 밀렀다 죽음 밀렀다 죽음 밀렀다 왔다 왔다 다시 왔다 와 우리 둘 밖에 없대 피도 없 큰일났다 삥있나 없어 죽음오빠 있어 삥있어 저 뺏할래? 어 아이고 아 타이밍 시작 이거 뭐야? 빼자마자 아이고 아 무늬 탭에 하얘친다 항상 이래 시가 좀 말썬네 이거 양형 많이 했는데 우리 그냥 항상 내가 말하는 이기는 패턴으로 가야될 듯 야 패스를 잡아주세요 실패 이거 작업 마치네요 제가 부지런히 왔다갔다 해야되네 저 장기코 팀의 사람 누구더라 차처럼 아이디 쓰는 형님인가? 바임 한 번? 나 삥 아니 자금 많다 띵 띵 거기 띵 띵 이리 오 걸렸다 세나? 안될 것 같은데 아 없이 포가 난 것 같다 안될네 반개 위 스나이크 우리 올린거 아예? 조용 그냥 패스 해버리자 어 기업파 잡아줄게 형 패스 해야되요 오빵 대단 소리까지 들렸네 어 아 등지고 있어 가지고 안보 기업파 포가 난 권 끝 조심 나이스다 적배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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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기단발 누구? 적배사나 잡았고 중옥 올거야 중옥 B 하나 중옥 B 하나 중옥 B 하나 보지마 그냥 믿고 설 해볼래 어 어 어 오케 설 중옥 하나 적배통 하나 중옥 하나 적배통 하나 둘 다 갔다 설중 둘 다 넘어갔어 설중 폭탄이 사치 거의 먹어 갔을 왔다 중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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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피 아웃더시 아주 좋아요 좋다 믿고 보는 히키타카 응 섹시했다 하하 나는 하하하하 하하하 박스에 폭 제대로 하나 까면 어 나 죽었다 오케이 따라해만 하자 오케이 어어어 팀킬이 돼 호호 서니영 살짝 부들거렸을댓 속으로 우리 중옥 올린대 중옥 올린대요 중옥 적배 가면 방 가자 적배 가는진 모르잖아 일단 봐보자 중옥 적배 간다는데 중옥 올린다는 얘기만 하지 않았어? 아 그런가 영망이 더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중옥 올리고 우리 다 방탄 왼쪽의 흐름 왼쪽의 흐름이야 너 있어 판다간다 우리 가면 돼 아우씨 아 방 앞에 문 중옥 1본 시란 방 둘 아우씨 라인 둘 적배가 되는데 아 여기 몸이 걸린다 가자 밀자 아 좋아 꼭 있네 잡은 거 아니야 마지막? 살았게 그래 나 셰프 형 이거 금지어 얘기했다 지금 어 뭐야 체리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입니다 오 토 체리 형 맞아 맞아 아닙니다 뽀록이야 뽀록 럭럭럭 기핑 개구 자.. 개구 나오는 거 조심 개구 작업이 안다 이거 템이요 나온 건 없는데 안 지키던데 혹시나 구서트 턱 하나 따 볼게 더 가나 나 죽을뻔 했다 쓰 오기 부렸다 개끼 개끼했다 개끼 할 수 있지 겸손하는 척 맞습니다 예 오케이 포지션이 겹치니까 바로 도망쳐주면서 포지션이 겹치니까 바로 도망쳐주면서 조개 올라간다 우리 염마가나 로아 라이스 아이고 방 하나 아 유난히 빨리 뛰어줘야돼 너가있었는데? 어 뭐야 종이다 종 서를빨리 해야된 이거? 어디어디 폭탄이 산치되었습니다 어디간지 몰라 내가 죽어 기계로 왔어 개국이 죽어 아 맞다 나이스 이걸? 야이 좋았다 찢었다 형들 내가 방위보에 방위보에 빙 두개 까서 죄송합니다 아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영향이 있었다 아 영향이 좀 있었지 오케이 오케이 나 빙 못 잡았나? 양림 했는데 나 딥빙 이거 아 양폭 좋아하는데 양폭 있었나? 개고폭 개고띵 나왔다 개고주신 자 중 한번 따 볼까요 아 개고스 아 나이스 죽었다 뭐야 오른쪽 살았다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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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개 도구가 없어 혹 하나 갔어 야야 피평화 오개에서 저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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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아 미르스팅 미르스팅 미르스팅이 뭐야? 미쳤다고? 미친 아 점프를 괜히 해서 점프를 할거야 멋지게 하려고 좋았다 좋았다 준비 나이스 30킬 큰 그림 아니에요 어 간다 이거 그름이야 그름이야 근데 형 혼잔데 괜찮아 좀 왔다 우리 백업이 없네 잠깐만 근데 까비 파이팅 파이팅 와 절단 절단 맞먹어 절단 맞으면 큰일 났다 이거 아 아 토체리님 별풍선 300개 고맙습니다 파이팅여 구경하다 자야겠네요 와 뭐야 체리 형님 300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겨보자 오케이 어 감사합니다 형님 오랜만에 재밌네요 스포 포포포포 개구포 안돼 오우 센터 영역하다 아 천천히 해야돼 형 제발 센터 형님 내려온다 내려온다 또 quero 지금 저희 XYZ 형님 지금 D가 없기 때문에 막 던진다 하다 드란 하다 둘 둘 둘 둘 어 개피 됐다 개피 나이스 옥 뚫은거 아니야 우리 옥 뚫어 어 가자 가자 옥방으로 빨리 타자 띄자 중호 있다 중호 나이스 죽음 계속 간다 중옥있지? 쏴줄께 나이스 폭두개 건디돌아가 방이래 방이래 나 사랑한다? 우리 방설중이야 적동가야돼 형 중옥가면 안돼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나이스 아 고생했습니다 고생도 됐습니다